베트남 다낭 안녕하세요. 베트남 다낭을 소개하겠습니다. 다낭은 베트남의 중부에 위치한 도시로 아름다운 해변과 풍부한 문화로 유명합니다. 특히 다낭은 맑고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하며 해변에서 여름휴가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. 다낭의 해안가는 흰 모래사장과 맑은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. 더불어 해안가에는 다양한 유조트와 호텔이 있어 휴식과 휴양을 즐기기에 최적의 여건을 제공합니다. 또한 다낭은 맛있는 음식과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. 현지 음식점에서는 다양한 베트남 요리뿐만 아니라 해산물 요리와 전통 요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. 또한 다낭에는 다양한 문화적 명소와 유적지가 있어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. 다낭은 해변 휴가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며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매력적인 여행지 중 하나로 손톱입니다. 또한 다낭은 다양한 수상 스포츠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도 유명합니다. 서핑, 다이빙, 제트스피, 캐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변가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. 다낭의 날씨는 대체로 따뜻하고 맑아 여행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. 특히 2월부터 8월까지는 가장 쾌적한 여행 시기로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낭은 현재 문화와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열리는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. 태양절 축제나 인속마을 축제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채로운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다낭은 해변 휴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와 액티비티로 여행객들을 매료시키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. 이처럼 다낭은 해변의 주인공입니다. 이처럼 다낭은 해변의 주인공입니다. 이처럼 다낭은 해변의 주인공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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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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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